안녕하세요 제가 53이 17일날 53점이었어요 17일날 그니까 13일날 69점을 찍고 17일날 53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어 그 다음주 되자마자 지금 한 3일전인가 4일전인가 70점대로 올리고 지금 이까지 올린겁니다 그니까 솔랭은 운빨망겜이야 운빨망겜 내가 드디어 80을 달아보다니 솔랭 80점 유저라는 칭호를 드디어 쓸 수 있다 솔랭 80점 유저 아 이제 정크렛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에이 정크렛을 너무 못했어요 제가 정크렛 좀 하고 싶은데 이놈의 정크렛을 하기만 하면 뭐라해 물론 77점 78점 때도 정크렛 한두 한 열판하면 한두판을 했거든요 픽할만한 상황이 나오긴 나와서 근데 잘 안나와 생각보다 돌아도 할리우드 A 수비는 나름 괜찮긴 하땡 아이 당연히 올라가야죠 아 포카치 그 핵 유저요? 그 존나 대가리 가운데서 에임이 안 떠나가면 어이구 정크렛 있네요 아 그거 아마 다음주쯤이면 그 아이디들 보기 힘들거에요 블리자드님들이기 때문에 어 눈덩이님 있구나 저번에 그 파일을 쳐줄게 음 정크렛 부좋아요 어 이거 2층 저거 2층 제가 먹을게요 와 나 피 너무 많이 닿았다 2층에는 피없어요 오케 나이스 정크렛 정크렛 잘라야돼요 우측에 돼지 우측에 돼지 제발 아아 로드워그 그래 빠졌어요 오른쪽 오른쪽 방 로드워그 그래 찼어요 그래 찼어요 조심 괜찮아 로드워그자 제가 잡고 올게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폭탄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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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어딨지? 올거에요 정면으로 올거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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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은지라는 사람하고 포카리라는 사람하고 좀 여러 명 있어 몇 명 유명한 사람 포카리는 내가 봤었고 직접 봤었고 그저 어저께 봤었지 어저께 같은 팀으로 와 하이라이트 킬캠 보니까 극혐이 들어 아 로드워그 그냥 로드워그 그냥 빠진 아 하하 위에 로드워그 조심 어잇 나도 조심해야겠다 맥크리님 난 죽기 싫다 비트 빠졌어요 비트 상대 비트 오케 철 나이스 오케 나이스 방안에 방안에 맥크리 아이고 맥크리 개피 아 복수 겐지겐지 궁 겐지 궁 겐지 궁 오케 나이스 속도 좀 높여볼까 갑시다 속도 좀 높여볼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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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워그 오른 로드워그 우측 어 나이스 로드워그 우측에 있어요 로드워그 반피 어 방독면 나이스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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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에 붙을게요 네 화물에 두명 있어요 지금 세명 아 핵선 애들이 너무 불쌍해 평화가 뭐 일주일이나 길어도 한달 내면 그 아이디 없어져요 문장에 있는 부분이에요? 갱코랑 아 예 오래됐죠 맥크리 정면 로드워그 오른쪽 로드워그 오른쪽 로드워그 오른쪽 로드워그 오른쪽 맥크리 아이고 로드워그 제발 로드워그 반피 Boss 이리 acoustic SC 밴드 도와디 저 반사를리 아군 아군 엑 어이구 itarian 자 빼 있을게요. 한 번 빼고 하죠. 5분인데요. 어이 감사합니다. 감사감사 어이구 저희 겐진이 죽었어요. 왼쪽에 로드오고 갑니다. 왼쪽에 왼쪽 왼쪽에 맥크리, 제냐타, 로드오고 맥크리 다운? 맥크리 다운? 리퍼리퍼 리퍼도 왼쪽에 있어요. 로드오고 그레 빠졌어요? 어이구 어이구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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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님 미안해요 헤드 맞으면 나 죽어! 아이고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아 나 궁 걸었는데 죽어버렸네 겐지가 아 살릴라고 썼는데 리퍼 궁 찼어요 조심 90점? 아직 랭킹 1도 90점이 아닌데 석양 정면 정면 랭킹 반사 끝나고 맞으셨네 저 용검 산원 들어가 왼쪽 로드워그 왼쪽 로드워그 로드워그 돼지 따라가죠 리퍼 리퍼 2층 낙궁으로 가 리퍼 2층 리퍼 낙궁으로 가요 조심 오케이 로드짤 리퍼 낙궁 리퍼 낙궁 리퍼 낙궁 봐요 조심 계속 머리 위에 있어요 아직 맥 왼쪽에 맥크리 아 맥크리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반피 맥크리 왼쪽 안 돼 우리 힐러 다 죽으면 안되는데 저희 힐러 다 죽었어요 지금 로드워그만 로드워그만 안 돼 겐지니는 도망가요 힐러 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리퍼 다운 자리아 에너지 잘 찼어요 자리아 반피 원숭이 나왔어요 원숭이 원숭이 부서와 오케이 나이스 저 돼지 돼지 오케이 나이스 잘 막아보죠 이제 잘 맞긴 마음에 되겠네요 그 우클릭 모아가지고 우클릭 모아가지고 죽이고 죽이는거 아까 딜러할까요 남은 딜러중에 제가 잘하는 딜러가 없는데 정크랩 밖에 없는데 정크랩도 괜찮을거 같은데 어 괜찮아 여기 에이 막을때는 괜찮긴 한데 정크랩이 정크랩이 상황보고 바꿀게요 어 저게 어딘가 정크랩이 아 근데 파라가 나올수도 있거든요 뭐 파라는 맥크리님이 잡아주시겠죠 맥크리님이 잡아주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믿고 뽑는거라서 티문을 믿어야죠 저게 공격까지 30초 저게 공격까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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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다리는거 싫어 그냥 여기 둘게 나 이거 그냥 여기 둘게 솔직히 오버워치는 이게 힐러딜러규죠 딱히 없는 거 같애 뭘 잘한다 이런거 있긴 한데 솔직히 음 정해져있는거같진 않습니다 다시는 가다걸려 이렇게 가다 걸려 100% 그냥 장담한다. 가다 걸려. 여기 자리 잡고 있어야지. 제네타는 내가 찢어발길 수 있어. 덫 걸렸어요. 내가 덫 걸린다고 했죠? 여기는 절대 안 부셔져. 장담한다. 무조건 걸려요. 무조건. 내가 장담한다. 여기 무조건 걸려. 어이구. 이 자리아가? 여기에 짤을 넣네. 어이구. 어이구. 자리아니? 어 덫 부셨다. 어 덫 부셨어. 저걸 부수다니. 한 번 걸리면 두 번 안 걸린다는 건가? 두 명 컷. 자리아고 리버컷 했습니다. 그럼 여기 막아야지. 이번에는 반쪽이다. 어이구. 저 이겐지 다운. 석양 석양. 난 보지 않고 쏜다. 맞죠 계속 막. 맥크리 다운. 흐흐흫흐흫흫흫ㅎ 개꿀. 들어온다. 들어온다. 위로 쐈어요. 위로. 아이고. 어이구. γο방. 쟤냐 탔다옹? 아이고 이러지마 디바 개피 아이고 잘 막았는데 안돼 디바 너무 짜진거 같애 안돼 맥퀴 게임 안돼 디바 없어서 디바란나 맥퀴 칼 없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컷 아 나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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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혼자 니법 제냐타 다운 나도 다운되겠다 아 얘 너무 쎄다 저 킬 어 디바 온다 디바 온다 디바 온다 아아 밑에 200짜리 힐킷 먹으러 갔는데 죽어버렸어 에잉 일단 힐러 따고 제가 죽은거 이득이에요 힐러가 훨씬 중요하거든 아 그렇네 마이크 꺼놓고 말했네 미쳤나봐요 미쳤나봐 상대 맥퀴리 다운 웰라 님 고릴라가 알고 나 이거 맞는다 아 미안해요 나 오자마자 또 죽었어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로봇 개피 초월 들어왔어요 초월 비트 다 썼어요 상대 이거 비벌게요 상대 아군 빨아붓나 부탄 받아라 받아라 아프리카 켰습니다 우와 클릭 눌렀는데 석양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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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막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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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양 흐어양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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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지금 디바 밖에 없어요 і 로봇 로봇 은 ?!? 안 돼 화물 동전 망겜을 가야되다니 마지막에 두형 공시처치 수비네 음 아까 공격할때처럼 그냥 투일에 그렇게 할까요? 이렇게 원숭이 라인이라? 원숭이 라인 두개에서 가본적 별로 거 같은데 상대 겐지 없지 않나요? 겐트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겐지 없었어요 원숭이도 잘하시면 괜찮죠? 잘하시면 괜찮죠? 근데 리퍼때문에 상대가 겐트만 뽑고 리퍼만 나와가지고 로드허그도 괜찮고 디바도 괜찮고 아 근데 여기 할리우드 막기 너무 힘들어 진짜 진짜 할리우드는 솔직히 이 자리 빼고는 그 뒤에는 다 꾸는게 좋은거 같아요 응 다 꾸는게 좋은 여기는 맞기 진짜 좋거든요 첫번째 여기 왜냐면 입구가 한개밖에 없고 좌측으로는 거의 안들어오고 우측이 여기 2층을 먹을려고 하는데 우측이 여기 2층 맞게 정크랩만큼 꾸린 영웅이 또 없단 말이야 파라마 없으면 여기는 정크랩이 날아다닐 수 있는데 이놈의 디바가 상향 먹고나서 아이 정크랩 평탈 다 흡수를 아니까 안걸릴거 같애 밀고 들어오면 아까 봤잖아 쉬프트 E 뭐 다 다 처먹어버리잖아 그냥 우클릭으로 황 4 3 2 2 1 본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리하십시오 와 소 움직이자 겐지 상대 겐지 로드루가 없어요 밀고 들어와요 앙 앙 범일 곤란 제냐타 다운 리퍼 다운 저희 제냐타 죽었어요 송하나 로봇 빠졌어요 건물안에있어요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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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팀 2층 송하나 다운 이거 제가 제냐타랑 루시우부터 볼게요 얘네 작은 방으로 올라가 어깨 나 어깨 먹고 와야겠다 멀쥬 밀고 오네요 또 밀고 와요 정면으로 뺄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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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조심 겐지다운 오케이 오른쪽에 디바 송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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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죠 잡죠 디바 잡죠 오케이 나이스 엔에 이거 꼬였어요 꼬였어요 꼬였다 저거 궁찼어요 거의찼어요 이거 상대 이거 이거 아마 상대 겐지군 있을거거든요 제 궁으로 커버 쳐볼게요 두개 아니면 있다고 보기 힘든데 밀고 와요 밀고 와요 어깨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디바 궁 디바 궁 조심 디바 궁 없네요 겐지겐지 개피 아 디바 궁 겐지다운 디바 혼자 리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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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 나이스 루시우 다운 오케 나이스 나이스 확정적! 80점 확정적! 80점 지킵니다 80점 안녕하세요 수고하쎄용 아 역시 겐지 극혐 어우 막 다 쏠려나가네 수고하쎄용 우리 힐러줘야지 아 79점 아 복부했다 고생하쎄용 수고하쎄습니다 네 정클의 똥 정클의 똥때문에 올려야되나 처음에는 잘했는데 똥을 쏴버려가지고 아까 송아하고 1대1을 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